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통의 떼리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서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원래 마가복음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에베소서로 바꿨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또 이번 주 말씀도 교회를 세우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말씀에 교회를 세우는 삶은 어떤 면에서 보이는 유형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유형교회고 우리 이 본문에 보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개인은 우리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은 개인이지만 또 개인의 신앙 고백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족에서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다 소중합니다 저희도 네 명이 있지만 네 명이 다 소중합니다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보통 여러분 자녀가 한 명 있을 때 둘째 낳았을 때 여러분 첫째 아이가 되게 시스템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없을 때 그 둘째 아이를 확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동생이 태어나니까 동생을 너그럽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들 창세기 3장이라 엄마 없을 때 딱 지어갖는다니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지만 저는 막내니까 그것처럼 세상은 개인주의고 또 가족 중심이고 혈연 중심이고 지옥 중심이지만 또 나라 중심이지만 여러분 단임 목사님이 우리 예혼교회를 볼 때 한 부서만 보지 않습니다 전체를 보죠 그러나 교육자들은 자기 교구 자기 부서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야가 짧습니다 지역장하고 또 성도가 다르듯이 그래서 가정에서 4명의 자녀가 있는데 한 명이 공부 못한다고 해서 그 아이를 버리거나 그 아이를 계속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하면 그 아이가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참 조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4명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첫째 남자에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둘째 셋째 넷째는 그런 거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면 보라 처녀가 인퇴하니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을 임마로 이라 하리라 하셨은 즉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단순간으로 복수 우리와 함께 함이라 나만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 물론 자기 정체성에 있어서는 괜찮지만 하나님이 나만 전도자로 부르셨고 나만 사랑하고 60억 중국의 나만 이게 어떤 면에서는 나의 정체성 내면 속에서의 그런 부분은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 앞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글쎄요 그래서요 여러분 요엘스 2장 2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 너에게만 성령 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누구든지 평가하지 않고 너는 괜찮고 너는 덜 괜찮으니까 너에게만 성령 보내주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만 천국 들어와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옛 틀이 있습니다 옛 틀 세상은 개인주의와 가족주의와 그리고 이익과 손해 나중심, 물중심, 성공주심이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관으로 봤을 때 교회로 볼 때는 교회는 사실은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또 각층 또 문화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니까 32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여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라적으로 매스컴쪽적으로 보면 불신자들은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조국 조국이 완전히 이 나라 조국이 아니라 조국이 진짜 만신창이 만신창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그 허점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려가지고 여당은 보호하려고 하고 무조건 보호하려고 가잉보호하려고 하고 야당은 무조건 끌어내리려고 하고 하나 안 됩니다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21절에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에게 있어서 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건물 말고 큰 건물을 말할 때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서가 되기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서가 되기와요 그리스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냐 지어져 간다 여기서 이 개념은 지어져 간다는 개념은 첫 번째로 무형교회 우리 개인인 하나님의 성전 보금 누리는 나 이게 보금체질로 바뀌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령서 3정 10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개인인 성전 내 개인인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내 교회 교회란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럼 이 건물에 거하십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성전된 개인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거하시지 우리가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서 딱 예원교회 지키시고 우와 안 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다 떠나면 하나님이 이 건물에 안 계십니다 건물에 계시면 왜 유럽교회가 미국교회가 왜 술집으로 팔려가고 건물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십니까? 안 팔리도록 만든 것이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에서 함께 세워져가느니라 그래서 교회란 말은 물론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복음체질이 되어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고린도구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가고 또 에베스 2장 2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요 함께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개인이 복음화 되어지면 이 말씀을 드리려면 이번 주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삶인데 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사약을 하기 이전에 저는 대교구장으로서 이렇게 지역에 가끔 보면 갈등들을 이렇게 겪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성도끼리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전사님에게 성격이 너무 강하거나 또 성격이 너무 체질이 상처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타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거든요 교회는 뭐라고요? 각층 다르고 지식인들도 있고 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고 못 사는 부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워낙 안 좋으니까요 가만히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난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물론 대교구장으로서 메시지할 때는 확실하게 하죠 해야 되죠 그러나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만약에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박사 교수가 와 있는데 아는 척하고 막 주장하고 보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회나 문화나 다른 개념에 대해서 막 그냥 이렇게 하면 그건 주제 없는 얘기거든요 너나 잘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요 새가족이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에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막 그냥 서로 그 사람만 보면 그냥 앙숙이라 호랑이와 사자예요 그 사람만 보면 그래요 안 됩니다 내가 소중하듯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고 함께 지어져가도록 기다리듯이 당연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다리고 주님이 나에 대해서 관대하듯이 주님이 나에 대해서 바닷물처럼 모든 것을 다 수용하듯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용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마태문 7장 24, 27절 말씀처럼 비가 오고 바람이 보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내 개인이 날마다 보금체질 삶 오늘 속에 각인뿔이 보금체질 되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기 삼게 바다를 먹물 삼아도 설명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만 설명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대한민국만 해도 엄청난데 전 세계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다는 것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에베스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은 깊이와 넓이와 넓힘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보금체질 되어지고 창세기 3장을 알면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 창세기 3장에 걸려져 있는 쓴뿌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 영화 보면 아군이 적군에게 있어서 총을 맞고 부상당했을 때 팔다리가 잘렸을 때 버리두고 갑니까? 막 안고 아니면 업고 총탄을 맞으면서 함께 가잖아요 지역에서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역에서 왜 수용 못합니까? 왜 이해 못합니까? 왜 가서 잘못했다고 말을 못합니까? 데리고 가야지 같이 가야 돼야지 물론 그 사람이 아주 성격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교회 다른 교회를 보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함께 여러분 잘 하고 있는지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원리스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회사나 개인의 가게나 개인 사업에 있을 때는 나만 잘 되면 됩니다 우리 사업장만 잘 되면 되고 우리 LG만 잘 되면 되고 우리 삼성만 잘 되면 되고 우리 브랜드만 잘 되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만물에 만주에 전 세계에 세계보고만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것을 놔두고 다른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딥모드 전수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좀 넓은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우리 부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기관에 가서는 잘 아는데 지역에는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부서도 중요하게 중요하죠 좀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안면을 안 하시는데 그만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 하나님은 내가 복음 전할 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새벽기도 전 세계에서 새벽기도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는 그래서 에비스 4장 1절의 실제를 보면 한 소망 하나님에서 부르심을 받아들이라 5절에도 보면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계도 하나님도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사업장 우리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투하고 있거든요 내 개인의 전투도 힘든데 타인까지 있잖아요 같이 그래서 야거부서 3장 14-18절에 보면 독한 시기와 다툼과 땅의 것, 정령의 것 전에는 사단이라고 했는데요 귀신의 것이다 그래서 야거부서 3장 11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같이 가야 되나요? 같이 가야 되나요? 같이 가야 되나요? 여러분 여야가 같이 가는 걸 봤어요? 물론 이번에 특별히 특별한 국가적으로 위험한 그런 정책 아니고서는 여야가 함께 안 갑니다 계속 싸웁니다 똑같아요 지금의 여당이 야당이 있을 때 어땠어요?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 있을 때 어땠었냐고요? 아니거든요 둘 다 똑같은 다 창생 3장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예틀을 버리지 않고 세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르지만요 가족은 안 그렇잖아요 가족은 매일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른다니까 지역이 마찬가지라 부서에서는 레멘트 위원회에서야 집사님, 목사님, 전사님 그러지만 지역에서는 매주, 매일 봐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가정에서도 매일 가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딸이 보면 아빠 왜 그래? 막 그려 막 그려 그릇사 요즘은 애들한테 곧내 물 좀 갖다 주면 안 되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물을 가져와야 돼 어느 세상인데 아빠가 다 떠드세요 아들에게 얘기했던 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딸은 딸이니까 그냥 아빠 갖다 먹지 아들에게 물 갖다 달라고 했다가는 완전히 인사 그날 아니고 큰일 납니다 하물며 지역, 구역 여러분 우리 체질, 불신앙, 사단 얼마나 역사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다 깨지는 거야 지역이 깨지는 거야 원내스가 안 되는 거라 여기 말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안타까워요 누구를 내서 지금 우리가 종을 읽고 누구를 내서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서 보금전파를 내서 그건 뭐 잘할 게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지 보금을 내서 우리 구역만, 우리 지역만, 우리 교구만 우리 지역만 물론 보금을 내서 그런 힘이 필요하죠 너무 그러다 보면 독단적으로 간다니까 그래서 야고보소 5장 13절, 16절에 저는 지역에서 이렇게 신망하다가 아파하는 사람, 질병을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 영적으로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꼭 집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분을 놓고 계속 목회장은 뭐 해야죠 목회자가 그럴 수밖에 없는 저한테 덤볐다 집에 와서 막 저주한다 그러면 안 되죠 집에 와서 또 기도해야 되겠죠 불을 삼키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자, 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는 과감한테 야고보소 5장 13절,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장 13절, 16절에 보면 야고보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고보소에 어떻게 돼 있냐 정말 병돌아는 자가 있냐 힘들어하는 자가 있냐 함께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야고보소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여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성할 것이다 병든 자가 있느냐 그리고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지역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생활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면 기도하라는 거야 그 봐, 보금성이 안 들어오니까 사업이 망했지 그 봐, 보금성이 안 들어오고 보금체즈 안 되고 인본질을 쓰니까 사업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지 그러지 말고 보금이 들어가도록 성룡충만 임하도록 그래서 산업에 쓰임받도록 기도해야지 보금의 공동체로 와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싸우고 있는데 거기다 대구선의 율법으로 제가 그렇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힘들어하더라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 마음 아파해야지 그 봐, 잘 됐어 그거는 완전히 사단이 주는 거라 그래서요 로마서 14절에 보면 믿음의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5절에 보면 믿음의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2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눈을 치유하시고 말을 하도록 치유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이 식이 질투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귀신의 왕 발새불에 힘입어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단이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사람은 황폐해진다 그랬잖아요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어떻게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군 끼리 싸우면 전멸한다는 거죠 지역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금 안에서 원리스가 돼서 보금 증거하기도 힘든데 만약에 지역에서 그런 한 사람으로 이래가지고 와야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교구가 마찬가지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방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금의 원리스가 돼서 함께 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